청순한 이미지 실수나 논란은 이미지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순한 이미지 뒤에 충격적인 스캔들로 대중을 놀라게 했던 4명의 여배우를 소개합니다. 1. 90년대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배우 윤선아는 그간 청순 미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자녀가 연루된 초등학교 집단폭행사건은 그녀의 이미지를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윤선아의 아들이 동급생을 이불로 감싸고 스티로폼 방망이로 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윤선아와 그녀의 가족은 대중의 질타를 받으며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윤선아는 사건 초기에 자녀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이를 변명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중의 신뢰를 잃게 만든 주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 보도 이후 윤선아 측은 공식 입장 발표를 지연하거나 어정정한 사과문을 발표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과 그 부모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 태도는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사랑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인이기에 개인적인 문제 역시 공적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윤선아의 행동은 학부모 윤선아와 배우 윤선아라는 두 가지 정체성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심리학자와 대중문화평론가들은 사건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 김윤희 박사는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싸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태도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윤선아의 초기 대응 방식이 자녀 교육 측면에서도 부적절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민석은 윤선아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했다면 이 논란은 훨씬 빨리 가라앉았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과의 신뢰가 무너진 이상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선아 스캔들은 공인으로서의 책임, 학부모로서의 도리,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모로서의 역할과 행동이 자녀와 자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2. 한교준은 한국 연예계에서 와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인정받으며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배우입니다. 그러나 2013년 그녀의 동생이 군대 내에서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되며 그녀의 이미지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의 가족 문제와 공인의 책임 의식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선화 사건은 가정 내 교육 문제와 도덕적 책임의 부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한교주 사건은 군내 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며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선화는 사건 초기에 자녀의 행동을 방어하거나 축소하려는 모습으로 비난받았습니다. 반면 한교주는 사건 발생 후 장기간 침묵을 유지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대중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한교주의 침묵은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로 간주되며 윤선화 사건보다 더 심각한 도덕적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한교주 사건은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연예인의 책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대중의 관심사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군문화와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확대하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대중의 반응은 한교주의 이미지와 명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직후 대중은 그녀의 동생의 행동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가족으로서 한교주의 책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교주가 공식 입장을 내기까지의 오랜 침묵은 대중의 실망감을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그녀의 인기와 공인으로서의 위치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점은 사건의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중은 한교주의 침묵을 묵시적 동조로 간주하며 그녀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작품 활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그녀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한교주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문제를 대중 앞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윤손하 사건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침묵으로 일관한 그녀의 대응 방식은 사건을 조기에 수습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연예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대중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대중은 이를 냉담함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태도에 큰 실망을 표했습니다. 한교주는 책임 있는 행동 대신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갔지만 팬들은 그녀를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3. 견미리는 오랜 연기 경력으로 한국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배우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홍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스캔들이 터지며 그녀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대중과 언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는 견미리의 경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대중은 견미리에게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녀의 남편이 주가 조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것뿐만 아니라 견미리 본인도 허위 공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중은 그녀의 도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이후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견미리가 사과나 해명 없이 방송에 복귀하자 대중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태도는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는 대중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사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으며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견미리와 남편의 관계, 주식 거래 내역, 그리고 허위 공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사건을 공론화했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 언론은 이 사건을 연예인의 가족이 연루된 재정 비례의 대표 사례로 꼽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대중문화평론가들은 공인의 가족 문제가 연예인의 이미지와 경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견미리가 이 사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견미리가 사건 이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 활동을 재개한 모습은 언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공인의 책임과 도덕성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연예계 전반에 걸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견미리 사건은 연예계와 공인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견미리는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잃었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자신의 커리어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물로 바라보며 그녀의 작품 활동에 대한 관심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인이 단순히 개인의 경계를 넘어 가족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받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견미리의 복귀 후 침묵과 태도는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인상을 주었고 이는 대중과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공인이 스캔들에 대응할 때 솔직하고 투명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견미리 사건은 연예인의 가족 스캔들이 대중과 언론의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고 잘못된 대응이 얼마나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인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동에 대해서도 도덕적 책임을 느껴야 하며 대중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4. 구해소은 한때 한국 연예계에서 청순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안재현과의 이혼 과정에서 사생활 폭로와 논란의 중심에 서며 그녀의 경력과 이미지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구해선이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남편을 비난한 모습은 초기에는 동정과 지지를 얻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행동이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라고 느꼈으며 이는 공인으로서의 신중함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논란 이후 구해소은 기존의 연기 활동에서 멀어졌고 배우로서의 커리어보다 작가나 예술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연기력이나 작품이 아닌 논란과 연관된 이미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활동 영역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중은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지지를 호소한 그녀의 태도에 염증을 느꼈고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감정을 앞세운 행동은 그녀의 공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활동하는 공인이기에 사생활 문제를 공론화할 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구해선의 사례는 개인 감정의 분출이 대중의 신뢰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중과 언론과의 적절한 소통은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일방적으로 문제를 폭로하기보다는 침착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 문제를 대중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논란을 키울 뿐 아니라 공인의 전문성을 약화시킵니다. 구해선의 사례는 예술가들이 사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합니다. 논란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문성과 작품으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야 합니다. 감정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통해 대중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내명의 여배우들은 모두 정순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지만 각자의 스캔들과 논란으로 인해 그 이미지가 무너졌습니다. 연예계는 대중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 문제도 공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기대를 배반했을 때 진정성 있는 태도와 반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연예계는 단순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고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